네 3처럼 전통적인 사회의 3처럼 그리고 뭐와는 달리 다른 팀 스포츠와는 달리 아더의 복수 그런 것과는 달리 야구는 지배되지 않죠. 시간에 의해서 시계에 의해서 야구 풋볼게임이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히 60분으로 구속되었죠. 플레이. 아, 풋볼을 축구하느라. 매스켓볼은 40분이나 48분으로 되어있죠. 그러나 야구는 정해진 시간의 길이가 없죠. 근데 어떤 시간의 길이? 그 게임이 완료되어져야만 완성되어져야만은 시간의 길이 없는거죠. 게임의 속도는 그래서 여융사죠. 여융사죠.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죠. 모처럼. 세상처럼 모전에 세상처럼. 디스플레이 뭐죠? 귤, 모의규율. 측정된 시간에 그리고 마감시간에 스케줄에 그리고 임금이 어떤 임금? 지불이 되어있는데 시간당 지불이 되어있는 임금의 귤 그전의 세계처럼 여유롭고 서두르지 않는거죠. 야구는 속해있는데 세상에 속해있는데 어떤 세상이냐면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세상이죠. 어떻게 말하자나? 나는 모든 날을 갖고 있진 않아. 나는 하루종일 많은 시간을 갖고 있진 않아. 라고 말하지 않는 세계에 속해있는거죠. 네. 강조구요. 야구는 가지는데 하루종일 갖죠. 근데 무가 어떤 야중일? 플레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루종일 갖는거죠. 하루종일 쓸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의미가 의미하는거 아니죠. 그들이 영원히 의미하는거 아니죠. 야구는 모처럼 전통적인 삶처럼 진행되는데 모에 따라서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 진행되죠. 특별히 모을 따라서 지구의 자전을 따라서 진행되는거죠. 그것은 반세기 동안 반세기 동안에 게임은 플레이 되어있지 않았죠. 밤에. 위치가 꾸며지는건 아무튼 전체지. 근데 그것은 의미에 있는데 모임이 있어. 야구 게임이 모처럼 전통적인 일하는 날처럼 야구 게임이 끝났다는거죠. 모일 때 해가 졌을때 끝났다는거죠. 모일 때 해가 졌을때 끝났다는거죠.